예 그 체험엔 그 W 예 순정 카메라 비싸고 싸제 걸로 교체했습니다 예 힘들구요 예 짜증나구요 시중 거부터 10만원 쌓고 쌉니다 개고생했네요 카메라 쏘니거 탑재해 드렸구요 예 쏘니 슈퍼에 HD 화질이 있지 않습니까 슈퍼에 HD에 외치든데 그냥 슈퍼에 HD라고 하는거에요. 슈퍼라고 하면 더 잘 팔리잖아요 여러분 구멍가게 안가고 슈퍼가 잖아요. 저 그런식으로 슈퍼가 잘 먹혀요 예 맘에 되네요 쏘니꺼 HD 화질 카메라 기가 막힙니다 끝내주네요 화질 간지랍니다 매우 좋네요 떨림없이 잘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이상 내비의 영웅씨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